아침 도시락을 만들어줄 사람을 구한다는 사연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지역의 온라인 카페에는 가정에서 아침밥 도시락 만들어주실 분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역 청년이라는 글쓴이 A씨는 집밥을 먹고 싶은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운을 뗐는데요. A씨는 제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드리면 가정에서 요리하셔서 드시는 밥과 국, 반찬 두세 개를 담아 아침 7시까지 집으로 배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가 제시한 한 끼당 도시락 가격은 6,500원 내외인데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턱없이 싼 것 같죠. 이어 A씨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사진을 보니 3단으로 구성돼 있어 웬만한 양의 음식으로는 가득 채우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를 본 주민들 또한 황당하다는 듯 밥, 반찬, 국 배달까지 하면 만원도 부족할 것 같다. 6,500원에 아침 7시까지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는 의견을 냈고. A씨는 아침밥을 하시는 분들 중 남는 밥과 국, 반찬을 담아주실 분을 구하는 것이라며 남는 걸 받는 거라 가격을 조금 낮게 설정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주민이 배달업체를 이용해보라며 조언해주자. A씨는 공장이나 업체에서 만들어주는 것보단 질과 가격 면에서 좋을 것 같다고 답장했는데요. 해당 글은 온라인 상에서 확산됐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물가 개념이 안 잡혀있는 것 같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가서 받아올 생각을 해야지. 요리를 해봤어야 노동의 가치를 알지. 배달비라도 따로 챙겨주든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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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